과연, 안 돼!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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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손위가, 그 작은 손위가 고대가 됩니다. 오! 얼굴 같아! 우와! 오! 얼굴 같아! 어깨 위에 발을 올리고 그의 몸이 무대가 됩니다. 어깨 위에 발을 올리고 그의 몸이 무대가 됩니다. 우와! 그의 몸이 무대가 됩니다. 우와! 그의 몸이 무대입니다. 그의 몸이 무대입니다. 우와! 우와! 편하다 진짜. 우와! 어떻게 이게 가능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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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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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안 끝났어. 머리다 머리. 상상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어떡하지? 아! 아! 머리 위에서 포인트합니다. 아! 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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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support 때 그렇지! 멀은 바 puente 다시 앞으로 우리에게 3,3,3세 이상의 아름다운 퍼포먼스 모이신 분들에게 삼성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했네. 이번에 기립했어요. 우리 주윤이 형은 발레를 또 전공을 했잖아요. 제가 발레를 전공을 했는데 솔직히. 전공자로서 볼 때. 땅바닥에서도 저 신발 신는 게 지금 토슈즈라는 건데요. 땅바닥에서도 되게 하기 힘든 기술인데. 위에서 저렇게 하는 거는 정말 너무 놀라운 무대. 아까 어깨에서 어깨에서 뜨는 거 보셨어요? 다시 한 번 박수 드릴게요. 대단합니다. 아니 얼마나 연습하면 이런 무대가 또 이런 어떤 퍼포먼스가 완성이 됩니까? 저희 제목은 50년. 10년 정도 저희가 연습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어떻게 만들어진 완성된 작품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 병만 균형을 잡는다고 될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항상 같이 연습을 해야 돼서. 제가 웬만한 시간은 전보다 우리 대장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훈련 내내 어깨에서. 아니 두 분이서 10년 동안 호흡을 맞췄다면. 정이 너무 많이 들었을 거 같은데. 제가 봤는데 혹시 두 분 연인은 아니신지. 연인은 아니요. 못해요. 못해요. 성인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호흡이 너무 잘 맞죠. 오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연습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싸우고요. 저는 두 달 전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오. 남편이. 오 이쁘라. 양수아 오해 하셨네요. 아 그럼 그 남편이 들어야지. 왜 이분이 들어. 본인이 볼 때. 본인이 보여줬던 퍼포먼스중에는 뭐가 제일 어려운 기술입니까. 모든 동작이 다 어렵습니다 근데 굳이 하나 뽑자고 하시면요 어깨에서 이렇게 턴 보는 거 하고요 머리 위에서 턴 도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거는요 공중 덤블링이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대로 보내드리기에는 너무나도 환상적인 퍼포먼스입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 번 더 에콜로 제보드리겠습니다 아